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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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트! 안녕하세요. 하규준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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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폴라클래스 해요. 척척밥자 유정훈입니다. 오늘은 가이드 파본이 되어 올 건데요. 오늘은 8번이고요. 그 다음에는 가이드 파본이라고 점프점프 드라이버를 소개시켜줄 거예요. 그럼 까볼게요. 아빠 칼이 넣어봐 이거요. 칼이 넣어. 칼이 넣어봐. 거우! 오오오오오.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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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좀 커 8번 아 그래 한번 책상에 돌려볼까 드라임배블리와 비교해볼게요 좀 닮았진 않죠 근데 얘는요 드라임배블리와 친구에요 알겠죠 싸워볼래 조리란 적кий 저리란 새끼 umba 껍 definitely 집게 1, 2, 1, 2, 1 2, 2, 3 으 으 alle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좌우 기다려주시기 호흡 메인 2, 3, 2, 3, 2, 1 2, 3, 2, 1